Q. 형님의 환경에서. 안녕하세요. 지훈입니다. 디디딘 디디딘 저희는 지금 짜잔 여기가 어디게요? 안녕하세요. 바로 인천공항. 태국 가는 비행기 안입니다. 지금 비행기를 오랜만에 간 상태고요. 진짜 오랜만이에요. 너무 오랜만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상한 마스크를 잘 벗고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 기내 안전상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태국 가는 비행기를 폈는데 아마 조심히 안전하게 잘 도착을 해서 우리 위의 여러분들에게 아주 크나큰 행복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잘 도착해서 우리 태국에서 펴놓은 걸로. 오케이. 안녕. 비용. 좀 더 잘 다녀. Like 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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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. 어제도 난 네 꿈을 꿨다고 말해주긴 왠지 부끄러워. 쳐다만 봐도 웃음이 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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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. 얼핏 봐도 사랑 같은데 몸짓하고 보게 되는 게 something. 뭔가 다른 것 같아. So lucky lucky. 이젠 너를 더 다정하게 불러도 돼 이젠 우리를 우리라고 불러도 돼 믿기지가 않아 자꾸 숨이 가빠와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난 너만 보면 Mayday Mayday 꼭 빠져버린 나를 구해줘 너만 있으면 Mayday Mayday 특별해지는 것만 같은걸 어제보다 더 오늘보다 더 내일은 더 좋을 것 같아 내 맘둘 일이 Mayday Mayday 지금 너를 향한 신혼를 보낼게 열두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달 어느새 내게 노란빛이 차올라 네 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 태국 가는 비행기를 타서 출발한다고 제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제 도착하고 나서 너무 바빴어서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식고 바로 자고 지금 다음날 인터뷰도 하고 네 또 촬영도 하고 이제 해서 지금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슬프게 켰습니다 여기는 현재 보시다시피 저의 방입니다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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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제가 좋은 글귀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글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어제 태국 오면서 좀 명감을 받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글로 제가 생각하는 이 감정 어 내가 이 감정을 왜 느끼고 있는지 이런 제가 이제 글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비행기에서 이렇게 글들을 이렇게 싹 적어놨어요 이렇게 싹 적어놨어요 이렇게 싹 적어놨는데 이렇게 싹 적어놨는데 제가 그중에 하나만 어 적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제가 비행기에서 멍 때리다가 눈뜩 이제 멍 때리는 거는 왜 멍 때리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이 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쓰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멍 방금 이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방금 멍 때렸다 멍 때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뇌에 대하여 지식이나 공부하는 것은 없지만 문득 궁금해졌다 그렇다 뇌도 잠깐 쉬고 싶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우리도 그렇다 잠깐 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네 약간 요렇게 이런 글 그냥 뭐 뭐 별 뭐 그런 건 없지만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그런 그런 놓치고 있는 그런 생각들 뭐 그런 어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철학 철학 그런 뭐 이 프로페셔널한 이 생각 무슨 네 뭐 이런 거 그 오는 길에 이제 창밖을 또 봤는데 바다 위에 바다 위에 바다 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바다였어요 그래서 바다에 이 부표가 있는데 이 부표에서 빨갛게 불이 이렇게 계속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제가 쓴 글이에요 바다의 부표 기내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어두컴컴한 바다 위에 빛나는 부표가 있더라 나도 저 부표가 되고 싶다 누가 뭐래도 어두운 바다 위에 홀로 서 있으면서 그 어두운 바다 위에서 혼자 빛을 내고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굳건한 부표가 되면 얼마나 좋으리라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되게 이런 글들을 많이 써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막 굳이 길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써보는 게 되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자주 어 자주 알려드릴게요 이런 또 좋은 글 글 글이나 제가 쓰는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상 저의 홈 셀프캠 또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고요 또 우리는 또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? 네 내일 또 이 공연장 네 리허설 하는 거 아니면 뭐 리허설을 하기 전에 나의 모습 아니면 공연하고 나서의 나의 모습 뭐 이런 게 많이 있을 테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 태국에 아주 건강이 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태국 매일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설렌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 신나게 밥을 먹으러 가볼까요? 응 응 응 고건 가 감사합니다.